군옥단님은! 자, 있는 거, 지우는 거 해보시겠습니다. 자, 박수 한번 주세요! 여러분 감사합니다. 저는 양평 청문 정예 선생님의 제작 군옥단입니다. 여러분! 동방하시고 행복하십시오! 있는 거 주는 거야 사랑 없는 것도 아닌데 사랑은 있을 때 주는 거야 은혜에 흔들고 괴로울 때 도레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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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가 대창업도 도레로 최신곡도 좋아요 노래는 이리와 엔돌 피니아 당신과 함께하는 엉덩이 질이 우리 내 사랑을 당신에게 주 거야 이름땐 너는 주는 거야 어떤 거 아닌지 사랑은 있을 땐 주는 거야 주운 게 휴물도 괴로울 때 노래 애로워 섬섬한 듯 불어봐 애창곡도 저렇게 자신곡도 돌아있고 노래는 누구의 눈돌피냐 당신과 함께하는 지구의 사랑인지 이 사랑을 당신에게 줄 거야 있는 것처럼 달렸던 것도 아닌데 사랑은 있을 땐 주는 거야 당신과 함께하는 최고의 사랑인지 우리 내 사랑을 당신에게 줄 거야 이름땐 너는 주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데 사랑은 있을 땐 주는 거야 사랑은 정권없이 주는 거야 여러분 건강이 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